트롯! 트롯! 버스킹에 특화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무조건 어떤 자리든 간에 진짜 완전 뒤집어 놓는 분들이거든요 그나는 나의 사랑을 받아줄 수가 없나 그나는 몬아리자 몬아리자 아 제가 태풍씨가 한참 멘트를 하고 있는데 려와씨가 귀속말하게 난 좀 무슨 얘기가 했는데 결국은 아 내 자랑을 좀 해달라 아니 근데 서운한 게 당찬 씨 제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는데 창피하세요 제가? 아니 오빠한테는 제발 하지 말래요 미안한데 제발 하지 말라고 잔 채워라 잔을 들어라 술술 넘어가는 말 힘드다 보니까 우리 실력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우리가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던져진 거예요 근데 살아남았습니다 내 야인 속기가 흐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눈물 찾아 그쪽으로 여행을 떠나요 여행을 떠나요 아아 그쪽으로 여행을 떠나요 나의 마음속력이 열려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